오늘은 흰머리 및 암치료에 효과적인 산딸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딸나무는 들매나무와 박달나무라고 하며 국내 9종이 분포되어 있고 전국의 산에 자생해 있습니다. 그리고 꾸짖봉 열매와 복분자처럼 가을에 나무에서 딸기와 같은 열매가 열린다 해서 산복분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산딸나무로 만든 방망이는 귀신도 때려잡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단단함이 쇠붙이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방망이와 홍두깨를 만드는데 널리 쓰여왔고 5월부터 피는 꽃이 매우 아름다워 정원수와 가로수 관상수 등으로 식재됩니다. 성민은 달고평하며 강과 비장 및 대장에 들어가고 한방에서 야여질하는 양명을 사용합니다. 꽃과 열매 전초에는 사포닌과 니그난 키니네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을 추출해서 부상병들의 진통과 해열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옛 고서에는 부러진 뼈를 잘 붓게 해준다 하여 골절상에 쓰였고 부족한 체력과 원기를 보충하는 자양강장제로 쓰기도 했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항종양 실험에서 산딸나무는 결장암종과 간암종에 대해 높은 세포독성을 보여 항암치료제 사용에 유용함이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우석대학교에서는 암세포의 세포자멸사 유도를 촉진시키면서 면역조절 기능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항체생성 세포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관찰되어 백혈병에도 유효성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폐암과 유방암 전립선암의 세포증식을 강하게 억제하였고 꾸준히 투여하면 발암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체생리활성 물질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77%의 높은 저해력을 보였고 항염증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34%의 염증억제 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산딸나무 추출물은 체내 염증제거와 통풍억제, 당분의 억제 등의 신소재 천연식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높이 전망하였습니다. 각종 항암치료와 염증제거에는 꽃과 열매를 탕제나 차로 다려서 하루 2-3회씩 꾸준히 먹으면 됩니다. 더불어 경희대학교의 잎에서 검출된 갈산과 이소케르시트린 성분은 높은 면역 및 항체 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잎도 역시 함께 약재로 쓰시면 좋습니다. 다음 산딸나무 추출물은 티로시나아제 억제활성이 다른 식물종에 비해 최고 77%로 매우 높게 나타나서 흰머리와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티로시나아제는 멜라닌의 생성을 조절하는 산화효소이고, 멜라닌은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는 멜라노사이트라는 색소세포로 분화가 되어집니다. 즉 멜라노사이트의 활성도 및 색소가 점차 감소하면 모발 노화로 인해서 흰머리가 자꾸 성장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산딸나무는 티로시나아제 77% 억제 및 멜라닌 색소 증가로 머리털을 검게 하고 길어지게 하며, 잘 빠지지 않게 하여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부주름 개선 수치도 높게 나타나 노화방지와 피지 제거, 여드름 호르몬 치료 발모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시사하였습니다. 특히 산딸나무 부위 중에서 티로시나아제 억제활성은 꽃주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니, 꽃을 채취해서 꾸준히 차로 달여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분말가루나 환제로 만들어 매일 음용하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효소를 만들어 먹으면 위장이 매우 편안하게 되어 뱃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사라지고 급체를 없애게 됩니다. 이때 꽃을 발효시켜 먹을 시에는 벌꿀이나 설탕을 1대1 비율로 배합한 후 써늘한 곳에 보관해 두었다가 2-3개월이 되면 꺼내어 한 잔씩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체 생리작용과 면역활성을 늘리는데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 음식 향미료로 쓰면 맛과 향이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 밖의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꽃을 채취한 후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이틀 정도 건조시킨 후 꽃술을 담궈서 음용하면 정력증진에 효과를 내게 됩니다. 산딸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 복용하면 설사를 할 수 있고, 살이 오를 수도 있으니 다이어트하시는 분들은 2. 유념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